목포시가 스마트 기술을 통해 서산동 일원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목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서산동 보리마당 일원에 국비 등을 투입해 스마트 화재 감시와 스마트 돌봄 서비스, 안전을 위한 스마트 폴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 1년 안에 안전, 소방, 생활복지 등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 사업의 효과를 제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